3. 자 여기죠 근데 37발밖에 없어 황혼초 하나 먹죠 오케이 됐어요 밑에 에너지가 있었어 올 Aha 이거 뭐야 이거 처음봤다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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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아 다시 오오오오오오 으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 와이이리 아니 그분 안왔어요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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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분 알아서 자 일단 법사요 모르겠어요 오호 난 재밌게 하고 있어요 때려 아 저걸 저걸 막네 야 다 막어 오오호 자자자 이번에는 정말 진짜 대박으로 잘해보자 야 에너지가 재생되나 차고있는거 맞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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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요. 오케이. 야 힘들어 힘들어. 야 장난아니에요. 한대 맞으면 에너지가 그냥 반설이 날아가. 정말 장난이 아니야 자 다시한번 여기까지 오는거지? 금방이구만 익숙해져가지고 올라온다고 오오와 이뻐를 맞으면 어려워 괜찮다 에너지 오오오옵 오오오옵 왖 Bye 야아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인간형상은 나중에 쓰는게 좋다고 해서 뭐 아껴두고 있는데 근데 인간형상 써도 두박자한테 금방 죽일거 같진 않아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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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력이 향상해서 게임이 트이는거죠 나 방패 근데 못쓰잖아 도토렐렛 도토렐렛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 길어요? 도토렐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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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힘들어요 힘들어요 야 이거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 아이템을 좀 볼까 폭파열에 데미지를 준다 소환사인을 남긴다 마력병을 좀 덜 던져볼까 투척나이프 투척나이프 투척나이프는 빠르게 던질 수 있나 똑같잖아 거의 어어 흐하하하하하하하하 폭찍이 왜 이렇게 폭찍이 왜 이렇게 웃기냐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폭찍? 확실히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